요즘에 저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가 좀 아쉽게 끝났죠. 국내 증시는 미국 따라가긴 하는데 참 미국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시장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좀 빠지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메일을 좀 주셔가지고 이 질문을 좀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게 뭐 이런 이제 본딩할 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기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뭐 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 다니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마추어인데 제가 공부해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해드린 거고 근데 이제 본딩 방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리니까 보통 여기 이제 기존의 본딩 방식은 여기다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숄더볼이 숄더가 아마 아이언하고 나비인가요? 주석인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헷갈리는데 두 개의 금속을 결합해서 만드는 게 숄더볼이거든요. 걔를 여기다가 칩 위에다 이제 붙여요. 붙인 다음에 밑에 기판과 이제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납때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 구리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이제 구리를 씁니다. 근데 구리를 이거를 이제 그 요 칩 위에다가 구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구리를 뭐 육성시킨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구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구리랑 이제 이 기판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TSV라 그래서 여기다 HBM 반도체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구리선에 뭐 납독음하고 뭐 이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이브리드 방식은 구리를 일단 칩에다가 칩 쪽에 이제 구리를 만들어요. 구리를 형성시킨 다음에 구리 돌기를 형성시켜서 그걸 붙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표면장력이 아니고 이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를 만든 다음에 칩과 기판이 붙어야죠. 근데 그때 표면장력은 제가 표면장력까지는 모르겠고 반데르발스라고 아시죠?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이게 붙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데르발스까지 가면 이게 뭐 완전 또 물리학까지 또 가야 되고 한번 고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아는 건 이제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HBM, TSV 여기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HBM에 구멍을 좀 뚫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TSV는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고 식각하는 거예요. 식각. DRIE라는 식각방식. 비등방성 식각 방식인데 굉장히 깊어요. D가 딥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DRIE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D-R-I-E 그래서 이제 비등방성 식각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식각을 해서 먼저 구멍을 파요. 이온 방식이에요. 플라즈마하고 이온으로 구멍을 뚫어요. 뚫은 다음에 거기다 구리를 넣어요. 구리를 넣어서 증착하는 거예요. 구리를 증착하는 겁니다. 구리로 채운 다음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에요. 구리로 먼저 채우는 게 아니고 그 먼저 구멍을 먼저 뚫고 구멍 뚫는 게 뭐냐면 이게 식각한다고 그래요. 깎아낸다고 그래요. 여기를. 깎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리를 채워요. 먼저 식각한 다음에 그 안을 구리로 증착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멍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몰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특수 소재로 그걸 채워 넣습니다. 구리로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구리는 여기 통로만 이 가운데 이동하는 통로만 구리로 증착을 해서 채워 넣는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이제 몰딩 소재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TSV랑 아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미국 대선 이후 에너지 시장 디스플레이 OLED 한국 카본 태강 롯데관광 개발 TKG 휴캠스 한국 조선해앙 넥스틴 모드투어 해상풍력 LNF 셀트리온 그 다음에 오늘 좀 보고서 중에서는 요게 조금 의미가 굉장히 좀 있어요. 배터리 장비 그 다음에 수요보다 양호한 1분기 고정거래가 모트렉스 현대보비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로 지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트럼프는 오늘 결정이 났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후보 자격 이상 없다. 만장일치로 판결을 냈고 그래서 대선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정책은 너무 다르죠. 한쪽은 친환경 한쪽은 화석연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친환경 기조를 조금 이제 일부 후퇴시키는 것도 있지만 전체 기조는 친환경적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근데 오히려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누가 되든 간에 막 바이든은 친환경이니까 화석연료 아예 안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풍력 설치가 급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체 기조는 어쨌든 두 사람의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판매에 급격한 증가를 유도하지 않을 것을 언급을 했고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에 반대를 했죠. 집권을 한다고 해서 전기차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액 공제 혜택 같은 거는 한 번 제공되면 되돌려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세계 무역 분쟁이 발생하겠죠. 기본적으로 10% 그냥 기본 관세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중국산에는 무려 6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 관세 부과하니까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바이든은 천연가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승인 결정을 올해 대선 이후로 밀어놨어요. 최대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 바로 추진을 또 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에너지부에서는 재작년에 신규 LNG 수출 허가하는 걸 좀 까다롭게 했고 약간 이제 LNG도 탄소 배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의 LNG 프로젝트 이미 진행 중인 건 그건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죠.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더 많이 승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늦출 수 있는 다수의 법안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친환경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되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건 맞죠. 당연히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은 바이든이 되면 더 유리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 그냥 갑자기 화석연료 아예 안 하고 친환경 아예 안 하고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리곤 있고요. 그래서 유가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왜? 화석연료를 더 생산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화석연료 줄이겠죠. 공급이 주니까 오히려 유가는 좀 늦게 꺾이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란 트렌드 자체는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죽과 빠지겠죠. 그때는 오히려 저는 기회 같아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극단적인 과정까지는 하지 마시면 좋겠고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트럼프는 화석, 바이든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김종명은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어제 나왔는데 지난주 맞아요. 금요일날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OLED 이제 아이패드 OLED 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OLED 소재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좀 잘 보유하시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성숙 산업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 변화가 계속 이어져요. 브라운관 LCD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산업이 아닙니다. LCD하고 브라운관이 사형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OLED로 지금 이제 패널이 바뀌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OLED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고요. LCD는 두껍죠. 별도의 광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OLED는 자체 발광합니다. 효율이 되게 뛰어나고 LCD에 비해서 부품이 많이 빠져요. 우리 다 함께 배우기 디스플레이 편 보세요. OLED 제가 설명했거든요. OLED라는 함께 배우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 아이패드 OLED 나오니까 미리 공부를 한 거죠. 어쨌든 그 편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기에도 이제 LCD랑 OLED 비교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어쨌든 LCD보다는 OLED가 좋은 게 많아요. 다만 비싸요. 수명이 짧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모바일은 이제 2년 연속 역성장 딛고 올해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주요 수요차인데 어쨌든 올해는 좀 개선될 것 같고요. 특히 LG가 좀 약진하고 있어요. 주가는 좀 안 좋지만. 삼성은 좀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아이폰 15는 LG 디스플레이가 프로와 프로 맥스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은 다 해요. 프로, 프로 맥스 그 밑에 하위 모델까지. 네 이제 LG도 다 할 가능성은 있고요. IT 쪽은 이제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인데 우리가 기대할 건 태블릿입니다. 아이패드. 노트북이나 모니터는 좀 더 시간 걸리고요. 근데 저는 이 IT 패널을 제가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패널 침투율이 2, 3%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낮은데 앞으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앞으로 LCD가 계속 쓰일까요? 아니면 OLED로 바뀔까요? 여러분 모니터 또 태블릿 PC 노트북 이미 스마트폰 다 바뀌었죠 거의. 근데 침투율이 2, 3%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침투율이 낮다는 얘기는 앞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OLED 쪽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삼성 LG 6세대 라인에서 애플, 아이패드용이 생산이 들어가고 LG가 오히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LG가 더 앞서 나갈 거다. 왜냐하면 투스택 텐덤 소재를 1.5배 쓰는 거예요. 소재가 2개 들어가요. 사실은 보통 스마트폰에는 발광 소재가 하나씩 들어가면 투스택 텐덤은 뭐냐면 발광 소재를 2배 써요. 그러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 발광 소재가 수명이 좀 짧아요. 아까 제가 LCD는 자체 발광 안 하고 형광등 같은 거 넣는다고 그랬죠. LED나 그걸로 하는 건데 근데 OLED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이 소재 자체가 빛을 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근데 대신에 수명이 좀 짧아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쓰면 수명이 더 오래 가겠죠. 그죠? 그게 이제 투스택 텐덤 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LG가 이미 자동차용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LG가 더 앞서 나갈 걸로 보는 거고 11, 12, 13인치 모두 납품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11인치만 그래서 오히려 아이패드 쪽은 LG 쪽이 조금 더 지금 이제 더 위에 있을 걸로 일단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LG는 재무 여력이 부족해서 8.6세대 이거 노트북용인데 이거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다소 좀 보수적이지 않나 보고 있고 다만 삼성은 이미 작년에 투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이패드용은 이제 LG가 좀 앞서갈 수도 있지만 노트북까지 봤을 때는 삼성이 앞서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IT 수요 정체 구간이지만 어쨌든 애플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2분기에 아마 이번 주에인가 관련 뉴스 나올 거란 얘기도 있어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연간 출하량이 20% 정도 수준인데 아이패드 프로 라인인데 약 800만 대 정도 아마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LG가 한 490만 대인가요? 450만 대인가? 이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좀 절반 조금 더 많죠. LG 디프로는 이미 자동차용의 아까 말씀드린 투스택 탠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치는 삼성과 공동 13인치는 LG가 단독으로 납품할 것 같고요. TV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OLED TV가 왜 잘 안 팔리냐면 일단 비싸요. 비싸고 LCD TV도 화질이 엄청 좋아요. 저도 집에 LED TV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LCD TV죠. 화질 좋아요. 삼성과 뭐 QLED 이런 것도 그냥 굳이 OLED TV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질 좋습니다. 그리고 LCD 장점이 TV가 이게 TV는 좀 멈춰있는 화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켜놓고 근데 화면이 이렇게 멈춰있잖아요. 그럼 잔상이 남아요. OLED는.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 그리고 TV는 오래 쓰죠. 수명이 길어야 돼요. OLED가 단점이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TV용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2, 3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OLED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수명이 짧은 거 써도 교체주기가 짧기 때문에 TV는 아니죠. TV는 7년, 10년까지도 쓰니까. 이제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TV 시장이 쉽게 개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가격차도 많이 좁혀지고는 있고 언젠가는 대중한테겠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TV 쪽은 아직은 너무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TV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아직은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의 동무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삼성이 좀 TV 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LG한테 지금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삼성 TV에서 LG가 차지하는 게 7, 8% 정도. LG 거 사오는 거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연평은 10% 여기는 계속 성장할 거고 그래서 투자 전략은 OLED 소재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랑 PNH 테크가 최대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요. 왜? 아이패드는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일단 저는 최대 아이폰의 40%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아이폰의 20%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는 생깁니다. 이게 새로 나오면서. 어쨌든 좋은 거죠. 아이폰이 20% 더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재 업체 입장에선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LG 쪽에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LG가 앞서 말씀드린 물량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쪽이고 PNH 테크는 LG 쪽이지만 둘 다 저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곤 있어요. 왜냐하면 덕산 네오룩스 쪽은 삼성 쪽인데 또 나중에 노트북까지 할 거니까 노트북 쪽에서는 좀 삼성이 앞서가는 거죠. 투자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패드만 봤을 때는 PNH 테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소재 쪽에서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아쉬운 게 TV가 잘 팔려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고. 다만 리튬 사업 하니까 그 점은 긍정적이죠. 내년에 양산하거든요. 리튬 쪽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우리가 이제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내년을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안 리튬 양산 계획은 작년에 발표했었죠. 그리고 부품회사도 매력 있습니다. LX 세미콘이 대표적이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괜찮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은 IT용 8.6세대 OLED 라인 설비 주문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필옵틱스 ICD, 힘스 F-S테크 F-S테크? FN-S테크 아닌가요? 그죠? FN-S테크겠죠. K-S테크 이런 업체들은 이제 삼성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용이에요. 아마 캠트로닉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캠트로닉스도 들어가야죠. 저는 이제 어쨌든 OLED 장비 쪽에선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게 보는 거는 캠트로닉스예요. 장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의 증설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주요 기술로는 하이브리드 OLED 아무튼 유리기판에다가 이제 PI 소재가 들어간 봉지재를 하는 건 이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OLED 투스텍 텐덤 요게 그래서 요거 쓰면서 캠트로닉스가 수혜 받아요. 투스텍 텐덤은 소재가 어쨌든 많이 들어가요. 최소 1.5배에서 거기다 면적이 4배 늘어나요. 6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재 덕산 네브로스나 PNH테크가 수혜를 받는 거죠. LTPO 요거 이제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기술들이 있고 올레도스는 실리콘 위에다가 원래 유리기판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에다가 OLED 증착하는 거죠. 요게 이제 XR 기기에 들어가죠. 요쪽 시장도 커요. 요거는 제가 VR, AR XR 기억나세요? AI 거의 마지막에 AI 함께 배우기 마지막 편에 XR 기기 한번 설명드렸죠. 비전 프로 거기에 이제 요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올레도스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거를 또 설명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요걸로 좀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함께 배우기에다 한번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OLED 편하고 AI 함께 배우기 맨 마지막 편 XR 기기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카본 목표주가 유지했고 실적이 안 좋았고요. 일단 1회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화재의 영향도 좀 있었죠. 작년에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신규 인원이 좀 증가하면서 일단 이제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 화재로 인한 소모품 비용 증가로 1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원이 좀 증가를 하면 이게 숙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실적에 부정적이었고 다만 이제 LNG 수준은 꾸준히 되면서 27년까지는 이제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죠. 열을 차단하는 그걸 만드는 세계 1, 2등 동성화인텍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고 이제 화재 영향이 종료되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늘 것 같다. 또 방산 관련 매출도 시작됐고요. 그래서 주가 안 좋고 실적도 부진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보고 동성화인텍이든 한국 카본이든 저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립니다. 태강도 주가 안 좋았죠. 목표 주가 좀 낮췄지만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그 수주가 조금 밀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1분기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다만 전체 수주가 어쨌든 성장을 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수주가 상저 확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과 북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LNG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면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하나가 승인이 취소됐죠. 지연됐죠. 지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뤄버렸어요. 그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됐지만 그건 반영됐고 그걸 제외해도 카타르, 중동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LNG 프로젝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LNG선 수준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고금리 때문에 지연됐던 프로젝트들도 올해는 발주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약간 리스크가 일부 있었지만 그 기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걸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광도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지금은 오히려 하반길 보고 아까 한국 화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좀 기회로 활용할 구간입니다. 반면 이제 피팅주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뭐 선택의 문제죠. 그냥 LNG와 피팅 자체 매력을 높게 평가하시면 성광밴드와 태광을 선택하시면 되고 주주환원과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피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는 좀 매출이 다 변화되어 있어요. 좀 작은 피팅을 만들거든요. 주주환원도 잘하고 자사주 소각도 하죠. 그런 걸 좀 더 높게 평가하시면 하이로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우메 이남수 연구원님 롯데관광 저는 아시겠지만 롯데관광 개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적자 보고 근데 2월 매출이 점프를 했어요. 복합리조트 매출이 213% 카지노가 530% 작년 3반기 카지노 월평균 매출 80억을 200% 상위했고요. 카지노 드라백이 133% 월평균 드라백은 이제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카지노 갔을 때 칩으로 바꾸죠. 그게 드라백이에요. 드라백이 급증했다는 건 카지노 매출이 실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24년도에 상저 화골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1분기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5월, 8월, 9월, 10월 이런 이벤트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합니다. 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부채 때문에 주주환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표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어느 분이 라이브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고서 있길래 설명해 드린 거고 어쨌든 좀 반등을 기대해 보세요. 일단 뭐 지표 좋은데 주가는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주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 좋겠고 카지노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카지노 시장이 딱 정해져 있죠. 전 세계에. 뭐 마카오도 있고 라스베가스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오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은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근데 시장 전체 크기가 커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막 이런 카지노 가든 거 막 규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AI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AI랑 비교를 해보세요. AI는 이제 확산되죠. 전체 시장이 커져요. 근데 초기 국면이죠. 카지노는 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어요. 그 안에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먹냐 롯데관광개발이 먹냐 근데 여기에 갑자기 그 저기 인천 영종도에 한 업체가 딱 들어와버렸죠.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제로는 타격이 크진 않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도 데이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런 이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어려운 업종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장기 투자는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될 대상은 전체 시장 크기가 계속 커져야 돼요. 그런 산업이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되 다만 단기 반등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한타 향기 운영은 TKG 휴게임스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주가 유지했고요. 올해 증설이 있어서 좀 하반기 괜찮고 이 회사가 이제 암모니아가스 암모니아를 원료로 좀 쓰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 연동돼요. 천연가스 가격 급락. 암모니아 가격 떨어지면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겠죠. 이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원가 절감 하반기는 증설 그래서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3월부터 주가 좀 회복되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 라니냐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이제 자리 비웠을 때 반드시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로 진짜 라니냐가 올지 모르지만 라니냐가 오면 연말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비료업체나 암모니아 회사들은 좀 괜찮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요 지금 상반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효겜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하반기에는 또 증설 들어가니까. 괜찮죠. 그리고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 원료 국산화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KB증권에서 자료가 나왔고요. 참 이렇게 좋은데 축구가 안 가요. 좀 답답해요 저도. 오늘은 좀 올랐죠. 근데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정말 잘 나갑니다. 연간 계획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를 지난해 기록을 했고 카타르 LNG선을 안 받았는데도 실적 좋아요. 카타르 LNG가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LNG 선박을 엄청 발주하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삼성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가져갔는데 사무중공업은 안 받아요. 왜?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좀 싸요. 저가수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도 수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작년 영업이 현대중공업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배당금을 수령받아서 배당을 할 가능성도 있대요. 2014년 이후 첫 현금입니다. 반드시 해야죠. 주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왜? 주주들이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주가 폭락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것 때문에 할인받고 있어요. 0점 중복 상장 때문에. 한 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맞고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현대 아니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중간지주세가 왜 있는 거죠? 원래 한국조선해양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있죠. 하나오션을 인수하려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금도 한 2조 원인가 제 기억엔 확보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됐죠?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됐죠. 유럽이 못하게 해서 그러면 애초에 그 목적이 없어졌으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죠. 그죠? 현대중공업을 자녀지분 다 인수해가지고 메리츠화재나 메리츠증권처럼 합병해가지고 메리츠금융지주 밑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다 날라가 버렸죠.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주주들도 너무 좋았죠. 왜?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을 갖게 됐고 그죠? 처음엔 혼선이 있었어요. 왜? 상장 폐지 나가니까. 근데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으로 갖게 됐고 메리츠금융지주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죠. 그리고 이거 발표한 날 둘 다 사안가 갔잖아요. 두 개서도 그러니까 현대중고 저는 합병 뭐 합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분 전체 인수 상장 폐지 예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 주주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 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주주를 위한다면 중간지주사가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로 하면 되냐면 한국조선해양이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현대중공업을 지분 다 인수를 하던 중복선정을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현대 한국조선해양 밑에 3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있겠죠. 이 두 개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약간 메리츠 화제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뭐 주주분들도 좋고 또 현대중공업 주주분들도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잖아요. 교환받아서 100% 자회사가 됐을 때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고 자사적 매입소가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원래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하려고 그랬어요. 3호중공업까지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치는 폭락하는 거죠. 다행히 3호중공업 상장을 포기했죠. 여러 이윤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대 3호중공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주주들을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원래는 한몸이었거든요. 다 하나의 회사로 상장돼 있었는데 이걸 쪼개버렸잖아요. 이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중복상장 이슈를 없애주셨으면 하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한국조선해양 경영진들 분들께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지분 78%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엄청 할인받잖아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처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틴은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이 전공정 웨이퍼 패턴 결함검사 하는 회사인데 보고서 썼고요. 이건 뭐 딱 답 나왔죠. 중국이 넥스틴 장비 많이 가져가죠. 패턴 검사하는 회사고요. 근데 아주 최첨단 장비는 아니에요. 거기에 속해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KLA 장비는 미국 거니까 미국 정부가 야 추출하지 마 이러는데 우리 한국의 넥스틴은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KLA 장비 못 쓰니까 넥스틴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해외 수출 비중이 원래 48% 했는데 75% 까지 작년에 급증했습니다. 급격이 늘었죠. 수출용 장비는 또 비싸서 좋아요. 평가도 3분기에 306억 4분기 말에 수주장구가 500억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신규 장비로 레스큐 EUV 공정에 정전기 제거하는 장비가 있고 크로키 HBM 적층 검사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대요. 이런 신규 장비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한때 우리나라 장비도 중국이 수출 못하게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수출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은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어진다면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시진핑 주석 계속 강조하는 게 기술 기술 기술이에요. 계속 투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넥스틴한테는 계속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때는 충격을 좀 받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드투어는 리딩 투자의 유성만 연구원님이 여행사도 좀 괜찮아요. 저번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여행업종이 지금 2030이 패키지를 많이 가는 데다가 이제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서 패키징 많이 가십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의 단체건강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전세기 내고 이건 처음입니다. 전세기 전세기가 뭐죠?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온 거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래요. 결국 패키지 여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드투어의 아웃바운드 이제 패키지 투어가 322%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패키지 인원이 46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패키지가 그러니까 모드투어를 이용해서 이제 나갔던 여행객 수가 131만 명인데 그 중에 84만 명이 패키지로 나간 거죠. 뭐 대부분의 지역이 다 좋았어요. 일본이 뭐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항공권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본업 회복도 기대가 되고요. 또 모드투어가 모드투어 리츠 지분 42.16% 이거를 195억에 매각을 했어요. 호텔 사업에서 그래서 철수했고 사업 역량은 이제 여행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정입니다. 회사는 집중을 잘해야 돼요. 아닌 건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호텔 사업 철수 본업에 집중한다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투어도 꾸준히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고 물론 패키지 여행이 구조적 성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장기 투자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좀 최악의 업황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이제 데이터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요. 조정 시에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그동안 안 좋았지만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재개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엠파이어 윈드 비콘 윈드 프로젝트가 취소됐는데 4차 입찰에 엠파이어 윈드 썬라이즈 윈드가 제차 참여했는데 이제 전력 판매 단가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과 하는 거죠. 나 이거 폭력 개발 할 테니까 500원에 사줘.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나 우리 그 수익성 보면 500원에 사줘야 된다. 근데 한국전력에서 뭔 소리야 300원에 살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300원이면 원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안 하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막 취소됐는데 높아진 전력 판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올렸거든요. 이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뉴욕주의 해상풍력이 전면 취소 위기가 벗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말에 뉴저지주에서도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메가와트당 131달러 112달러로 가격 인상이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또 3월 27일날 메사추세스 주에서도 해상풍력 입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상승에 대한 부담 탈탄소 목표 제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로 인상은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풍력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리고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굉장히 비싸요.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시 발주가 재개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풍력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죠. 특히 가장 큰 수혜는 여기서는 CS윈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풍력 발전주 너무 안 좋았지만 좀 살아나길 기대하고요. 특히 이제 CS윈드, CS베어링, 태웅 있죠.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모멘텀이 되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보의 최부인 연구원님의 LNF 적어주셨고 LNF 실적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올해 모멘텀은 단결정 양극제 이것도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단결정, 결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양극제 같은 경우 이제 만들고 나서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단결정이 아니면 틈새로 전액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양극제가 손상을 입어요. 성능이 떨어지죠. 단결정은 구멍이 없어요. 그런 불순물들이 침투를 잘 못해요. 굉장히 주행거리도 높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단결정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 2분기에 드디어 출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됐던 수주도 24년에 또 리튬 톨링 시대 리튬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원료인 리튬을 정제하고 가공해주는 쓸 수 있게 이런 사업 모델인데 요거랑 전구체 신규 사업 확대 응극제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응을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지금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LNF가 지금 여기서 더 나쁠 건 별로 없고요. 하반기에 좀 업사이드 주가 상승 특히 단결정 양극제라든가 또 하반기에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도 본격 양산 들어갈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요새 테슬라가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선반영 됐고 올해 상저하고 실적이 예상되고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인데 요새 중국이 리튬을 계속 감산해요. 환경문제 때문에 감산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 호주도 감산하고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이처럼지 회사들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빠진 거는 테슬라 주가 좀 워낙 많이 빠져서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급 이게 뭐냐면 LNF가 대형 원자재 업체 있죠. 리튬 만드는 거기랑 의무계약을 맺었나 봐요. 근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폭나가니까 사고 나면 빠져있고 사고 나면 빠져있고 그게 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죠. 장기적으로는 사급 고객사 있죠. 예를 들면 현대차나 테슬라가 직접 리튬을 줘요. 저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가 자기가 리튬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LNF 주는 거예요. 이 리튬으로 만들어 양극체 그런 거죠. 이 비중이 최근에 65%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고객사 쪽에서 배터리 자동차 가격결정권 가져가려고 사급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리튬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 좋지만 1, 2월 수출입 데이터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또 신제품도 나온다고 하니까 또 단결정 양극제까지 더 이상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회복에 무게를 두고 좀 잘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오는 이제 실적 발표했지만 일단 일단 상반기까지는 실적 성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만 하반기 괜찮지 않겠냐. 하반기는 램시마 SC SC가 뭡니까? 이번에 알테오젠이 주과 날라간 게 SC잖아요. 피아주사 정맥주사 말고요. 그러니까 램시마라는 저 항암제를 면역치료제를 피아주사로 맞을 수 있는 거죠. 저게 미국에 출시가 됐고요. 허가받아서 이름은 진펜트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보험에 등재돼서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미국의 PBM사들과 협상 완료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저기 이제 PBM이 등재가 되면 보험 목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합니다. 저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올해 점유율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런 바이오시밀러도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이 심해요. 과거만큼의 성장이 나오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잘하는 거에 알지만 이거 외에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합병 후 첫 분기보고서인 24년 1분기 결과에 좀 주목하자. 일단 합병한 다음에 첫 분기보고서가 1분기입니다. 그러면 4월에 나오겠죠. 4월에 실적을 한번 보고 판단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모멘텀은 하반기로 보자. 이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를 보고 대응하시되 일단 한 4월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장비 쪽인데 CIS랑 PNT를 주목하자는 얘기고 지난주에 제가 4680 배터리 기억나세요? 한번 반드시 다가올 미래 관련해서 거기에 CIS는 뭐냐면 장비 만드는 회세요. 전국공 건식공정 아시죠? 건식공정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하는 게 뭐죠? 양극재나 안극재를 양극판 있죠? 판에다가 발라야 되잖아요. 바르는 게 뭐죠? 코팅 코팅한 거를 이제 압축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압연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요. 이 장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장비가 전국공정 장비다.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회사 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올렸고요. CIS가 특히 괜찮아요. 매출액은 P&T가 더 높은데 영업이익은 전망치가 58% 올라갔어요. P&T는 기존 대비해서 0.06%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면에서 CIS가 올해 굉장히 좋을 걸로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규 수주도 올해 CIS가 50% 이상. 배터리 공정에서 코터가 뭐냐면 코팅기 그러니까 양극이나 음극에 양극재, 음극재를 발라야 돼요. 그걸 코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습식 방식으로 해요. 용매. 습식은요. 건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이가 엄청 길어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건식과 습식을 섞은 거죠. 약간 중간. 그걸 하게 되면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가 있고요. 공간을 적게 처리해요. 배터리 공장 증설할 때 건물과 토지 사용이 비용이 70%라고 합니다. 이 코터가 포메이션 장비 다음 포메이션 전액 넣는 거예요. 그거 다음으로 정말 부피가 커요. 근데 이제 국내 주요 전국 공정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건식과 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코터 공급 계약 순차적으로 체결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강점 있는 회사가 바로 CIS 알려져 있는 걸로 돼 있고 하이브리드 코터는 기존의 열 건조 대신에 건조해야 돼요. 습식 열을 이제 용매 같은 걸 빼줘야 되거든요. 열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레이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코터 다음은 건식 코터예요. 건식은 아예 용매 안 쓰는 거예요. 말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CIS 이것도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건식 코팅은 좀 멀어요. 27년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하이브리드 코터가 내년부터 아마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식 코팅의 장점은 많죠. 그래서 용매 사용 안 하고 용매 사용 안 하고 에너지 적고 비용 적고 높은 두께의 양극제를 쓸 수 있고 접착제 바인더 사용량을 줄여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정말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건식 코팅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건식 공정 예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어쨌든 언젠가 개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건식 코터 장비인데 저렇게 깁니다. 아니 저게 습식 저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확 줄죠? 공간을 적게 차지 그리고 OEM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나인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체 배터리도 합니다. 배터리 회사들한테 막 우전 안 해요. 장비 업체들한테는 좋죠. 고객사가 늘어나죠. 그리고 장비 회사들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볼버 현대차도 LFP하고 전고체 이쪽은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죠? BYD 도요타 BM 다 자동차 회사들인데 자체 배터리를 좀 만들려고 다는 못하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OEM 업체들한테 좀 고객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좀 단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마진이 올라가게 돼요. 전극 생산 파운드리는 아까 양극 응급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극판 양극 응급 이걸 만든 다음에 얘를 적층시켜서 배터리 만들고 모양대로 원형, 각형, 파우치형 전액 넣어서 포메이션, 검사 이게 배터리 생산 과정인데 배터리 생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양극과 응급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코팅 아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전극 생산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극을 아예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어려운 걸 그게 바로 탑 머트리얼이죠. 코인테크 자회사 알고 계시죠. 이 회사는 전극을 직접 만들어서 납품해요. 그러니까 전극을 수주받아가지고 대신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자체배터리 만드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믹싱 믹싱은 윤성 FHC가 제일 유명하죠. 코팅 아변 슬리팅 이 노칭 이 노칭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전체 이제 30에서 40%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공정 중요한 거죠. 특히 레이저 노칭 잘 잘라야 되고 아변 네 코팅 근데 어쨌든 오늘 설명한 건 코팅입니다. 하이브리드 코터 여기서 아마 CIS랑 그 이제 P&T P&T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CIS는 수주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노근찬 윤동희 연구원님이 마이크론 뭐 지난주에 이슈였죠. HBM3 생각보다 빨리 했거든요. 놀랬죠. 저게 과연 수율이 제대로 나오나? 네 마이크론은 대만의 생산비중이 높아서 이 만든 다음에 대만의 TSMC 공장 했죠. 이걸 바로 납품을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엔비디아 공급하는 겁니다. TSMC나 MC나 마이크론 입장에 좀 편하죠. 엔비디아도 저렇게 HBM 바로 받아서 조립한 다음에 보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지리적인 배경도 일부 작용한 것 같고요. 삼성인자가 근데 얘 질세라 12단짜리 여기는 8단 삼성은 12단 2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그랬어요. 삼성도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삼성인자는 이 코어스라고 엔비디아의 GPU랑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 HBM을 결합해서 AI 가속길 만들거든요. 그게 코어스예요. TSMC가 조립해가지고 엔비디아 주는 거죠. 삼성도 할 수 있어요. 삼성은 파운드리랑 메모리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아직은 어쨌든 후발 업체들이 지금 많이 침투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커버그 한국 가서 삼성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TSMC 좀 지정 리스크 때문에 조금 고민 중이다. 삼성한테 발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 칩을 삼성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주가 빠진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삼성의 반격도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보고서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트렉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비디오 이런 거 자동차에 있는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 콘크리트 펌프카라든가 모트렉스 EV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핵심은 전장 사업입니다. 내비게이션 비디오 오디오 이게 합쳐진 AVN이 제일 높고요. 산타페 2006년에 납품을 했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현대모비스나 엘지전자는 신흥국은 잘 진입하지 않는데 모트렉스는 그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멕시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주력 시장인데 멕시코는 일단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인도도 지금 괜찮은 분위기인데 다만 베트남이 매출이 제일 큰데 여기가 아직도 적지한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전장사업부가 2019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익률이 근데 작년 3분기까지 8.8까지 올라왔어요. 확실히 마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 부품사와 다르게 PIO 방식은 뭐냐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내가 구매한다면 옵션 넣을 때 있죠. 옵션은 다 다르잖아요. 그때 옵션으로 딱 채택을 하면 모트렉스가 그때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자동차 구매한 후에 옵션 넣을 때 들어가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단가이나 압력에서도 좀 자유롭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도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 플레이싱 붐 이런 것들 좀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콘크리트 펌프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전진건설 로봇은 일단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0%가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전체 영업이익은 14% 정도 작년에 아직 실적 발표 다 안 했으니까 전망을 하지만 전장사업부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았죠. 올해 고객사의 이머징마켓 판매 수요 드나로 전장사업부는 어쨌든 조금 부진한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야 돼요. 이거는 저는 하반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 후강이 좀 되지 않을까 상고하죠. 상저하고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팔려야 되고 어디서 많이 팔려야죠. 신흥국에서 그래야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어쨌든 싼 가격까지 떨어져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현대보베이스는 다올의 유지훈 강민중 연구원님이 일단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부품사업 이익 터닝포인트 임박했고 ROE 개선 가능할 것 같고 무엇보다 PBR의 0.54밖에 안 돼요. 또 완성차 사업상 동일성이 높은데도 부품업체 특성상 이익률이 좀 늦게 좋아지는 거죠. 부품 제조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형이 너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동화 부품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신규 전기차 원래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배터리를 구해가지고 완성차에 넣었어요. 그게 아니고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외형은 줄지만 이익률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수소차 사업부 넘겼죠. 수소 부품 저 사급도 현대모비스가 하는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하죠. 이 두개가 가리키는건 수익성 호조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한테 힘이 실리는 모습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도 최근에 주가는 괜찮죠. 저점에서 한 30% 가까이 올랐는데 계속 주가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 봤고 오늘 좀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까지 어제 못한 것까지 좀 해서 일부 좀 말씀드렸고 실적 추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 장비회사 CIS PNT 이거 추정치가 올라간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어제 내부자 매수로는 삼성윤자 지난주에 다니엘 오라는 IR팀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새로 IR팀장으로 오셨는데 3억 샀어요. 그리고 여기 상무님이 7300만원 하나솔루션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승헌 담당이 어제는 샀고요. SFA도 2200만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공시로는 에코프로마티가 아니 이건 2월 29일이고 어제 공시는 현대미포조선이 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4척 LPG 운반선 2척 수주를 따냈고요. 아바코도 관심이 좀 필요하긴 하죠. 수주 계속 넣는데 참 축구 안 가더라고요.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LNG 운반선용 초저온 본행지 아까 한국학원 공부한 것처럼 LNG 들어가는 거 하나오션에 공급을 했고요. 삼성중공은 셔틀탱커 해양플랜트에서 만들어진 원유 있죠. 요거를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게 이제 셔틀탱커인데 그거 한 척 따냈고요. KSP가 설비투자 들어갑니다. 금강공업에 토지하고 건물을 86억 원에 양수를 했고 여기에는 배기밸브 조립공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업황 좋다는 얘기죠. 조선엔진에 들어가는 밸브 만들죠. 그래서 업황 좋아지고 있고 투자까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간 끝이 났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76%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 오늘 오후에 급락해버렸어요. 참 2700 못 넘어가죠. 왜 못 넘어갈까요? 좀 약간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가운데 일단 시장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 한번 수금만 볼게요.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5천억 팔았고요. 아마 선물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 현물은 샀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게 좀 마감이 됐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전선주가 오늘 LS 좋았어요. LS가 급등을 했고 비만 치료제 좋았고요. 광고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가 일부 기업들은 좋았습니다. MLCC는 원택이라면서 혼자 가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뭐 다른 MLCC는 못 갔습니다. 보톡스 쪽도 올라갔고 요새 비트코인 올라가서 두나무 관련주 2차전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까 아마 오늘 CIS 좀 주가 올라갔는데 일단 이제 뭐 여러 이유들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도 있고 코터 하이브리드 코터 기대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전력설비 LS 일렉트릭이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면세점은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좋았고요. 2차전지 장비 오늘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증권주도 일부 올라갔고요. 임플란트 쪽도 덴티움이 요즘에 분위기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데이터가 좋아서 오늘 오랜만에 롯데관광개발 올라갔고요. 의료기기도 일부 올라갔습니다. 다만 오늘 거의 다 빠졌고 초전도체는 이번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 때문에 급락을 했고 영화관련주 탄소나노튜브 또 인터넷 대표죠. 계속 좀 답답해요. 모멘텀이 없는 건지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도 오늘 뷰노가 좀 버틴 거고 뭐 대부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좀 부진했고요. 피팅 관련주도 오늘 뚜렷한 악재는 없지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좀 빠졌고요. 오늘은 좀 비교적 반도체 소보장이 좀 안 좋아요. 어제랑 반대죠.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은데 삼성전자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요. 갈 수 있을 텐데 빠지면 더 빠지고 오를 땐 못 오르고 참 삼성전자의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셀 2차 전지 셀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자동차도 오늘 모비스가 올랐지만 현대차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도 좀 일부 밀렸고요. 자동차 부품은 오늘 효성 첨단 소재만 좀 올랐네요. 해운즈도 좀 부진했습니다. 우주항공도 LIZ 넥수원 정도 올랐고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포스콜딩스 좀 빠졌고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2차 전지 부진하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부진한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총 상위기업들은 일단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18원 종목이 많죠. 빨간색이 별로 없고요. 금향이 아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69 배터리 개발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고 여기 25% 여기 469 배터리 개발 소식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피처에 오히려 빠졌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안 좋죠. 테슬라 때문에 그렇고요. LNF 그리고 중국 소비주인 아무리 버시피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 좀 유독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CIS가 급등했고 에코앤드림 알테오젠 PNT 레이커머트리얼즈 레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괜찮았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다 안 좋았어요. 에코프로 기업들의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많이 빠지면서 정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또 반도체 대장주들도 오늘은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반도체는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급락할 때 또 평소에 받은 게 있다면 좋은 위치라면 뭐 또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반대로 안 좋은 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그리고 C&C 인터는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코스타까지 다 정리해드렸고 시장이 좀 답답하고요. 3월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4개월 연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다만 미국이 빠지면 한국도 좀 빠질 텐데 한국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 빠질 것 같고 만약에 조정 나오면 반도체든 오래 좋아지는 업종 중에서 주가 못 오른 것이죠. 많이 오른 거 말고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담아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너무 오른 기업들은 당연히 기다려야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은 기다렸다가 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막 오를 때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그럴 때 한국이 빠진다면 그럴 때 적감 해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도 못 오른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선별만 잘한다면 저는 지수와 무관하게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기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가세요.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오텍커닉스 보면서 더 느꼈던 게 오르고 나서 한 몇 달 확 기어버렸죠. 그리고 갔죠. 그럴 때 그런 인내심들이 필요한데 아무 기업이나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요. 적절한 기다림도 있어야 좀 좋은 수익도 거둘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가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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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